에이스 침대가 신규 디지털 콘텐츠 침대는 왜 과학일까? 후속 영상 4편을 공개했습니다. 19일 에이스 침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 매트리스 성능 테스트 현장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침대는 왜 과학일까?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. 지난달 15일 1차 영상 4편 선공개 후 반응이 조차 한 달여 만에 후속 영상을 선보였습니다. 이번 2차 영상은 에너지 소비량 테스트, 바디라인 유지 테스트, 매트리스 쏠림 테스트, 가장자리 지지력 테스트 등 총 4가지 시험을 소개합니다. 탄력성, 사용감, 내구성, 가용면적 등 에이스 침대 매트리스만의 차별화된 성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차 영상 충격 흡수 테스트, 매트리스 압력 분산 테스트, 스프링 주름율 테스트, 스프링 녹 발생 테스트 등은 각각 유튜브 조회수 400만 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에이스 침대는 후속 영상이 침대는 과학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에이스 침대는 과학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에이스 침태입니다.